안녕하세요. 진미아과 인사입니다. 요새는 비가 많이 와서 커피 탐정 못 가고 오늘은 집에서 매실차를 담글라고 매실을 따고 와서 이렇게 또 손질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매실이 익어야 매실차가 맛있답니다. 노랗게 익어갖고 빛깔이 아름답고 좋죠. 익은 매실을 설탕에 재놨다가 가을에 건져가지고 매실 고추장을 담글라 맛있고 좋은 매실 고추장이 된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저건 하나가 뭐예요? 따뜻한 재료가 encont글라 응원하고 예쁘게 먹었다가 Çev亮 그리우스를 넣어요. 제거기에는 좋은 매실을 사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